근데 지금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말도 안되게 군검찰에서 구형을 내렸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쏙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박수산 mc가 임성근은 아시다이피 경찰에 수사해가지고 불기소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한 거 아닌가요? 와 불기소 무혐의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랑 같이 좀 보여드릴텐데 임성근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도 안했고 절대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사단장 지시라면서 단체 카톡방에 그때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경계구역 나눠서 4인 1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찔러가면서 확인하라 바둑판식 수색정찰 우리가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여기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가 총원 허리까지 아직 강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중요한데 저건 너무 디테일한 지시 아닙니까? 너무 디테일한 짓인데 이 당시에 공개된 지휘하던 장교들이 정말로 울먹거리면서 떠내려가서 얘기하는 거 진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그 급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녹음파일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포칠 대대장의 목소리 저희가 그때 방송하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선배님 이거 하면 안된다 위험하다 맞아요 그 음성도 많이 나왔었고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물속에 들어와서 하려면 일렬로 서서 끈을 묶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끈을 서로 묶고 들어가든지 물살에 대비하잖아요 네 다 같이 엮어서 바둑판식으로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휘하고 찔러보듯이 하자는 거 육상의 도로를 찔러보듯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게 계속 카톡방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도 보고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지도를 했을 뿐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전 지도를 했다 수색 지시는 안 했다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서 물살이 얼마나 빨라지냐면 제가 예전에 동강 이런데서 배타는 거 있잖아요 래프팅 래프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3시간, 4시간 코스를 타고 내려올 코스가 40분이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속도가 수십 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 부근에는 수륙양용 장갑차라고 그러죠 물속에도 들어갔으면 해병대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넣어봤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었고 그런데 구명조끼 하나 없이 바둑판식 모양으로 들어가서 수색하다가 아까운 젊은이 한 분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저는 초기에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 최상병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가 그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 자체를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갔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군에 갔다 오면 결국은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진상조사 자체도 못하게 했는지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진짜 충격 먹은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 와중에 박정은 대령이 나를 희생양 사물이었다면서 유죄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의원님? 이분은 좀 굉장히 부하들에 대해서는 또 막 유죄 탄원서를 써줘요 그러면서 근데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잘못이었고 얘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시기 이분 좀 내가 보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많이 이상하죠 이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 부하 장교들이 우리 사단장님을 믿고 작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못하죠 근데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뉴스 다루면서 정말 일파만파 커졌던 이유가 어떻게 최초는 아니 수사를 잘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경로 한 번으로 이게 갑자기 국면이 바뀌냐 근데 경로를 왜 했냐 타고 타고 가다보니 이종호 씨가 등장하고 멋쟁이 해변 카톡방이 등장하고 등장하고 도이치와 연결이 되고 이거 진짜 다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한편으로는 3부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3부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세간 마약수사 외화부역 내용도 나오고 튀어나오고 근데 지금 그 줄기들이 이렇게 엄청난데 맞아요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취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수사기관이 꽁꽁 싸매두면 취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초 지역에 가서 서명 받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외쳤던 게 뭐냐면 아무리 또 어떠한 아니 어떠한 잘못을 해도 수사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구명 로비만 해도 그분이 나오고 관련된 3부 얘기도 또 나오고 네 마약 그것도 또 나오고 뭐 이러면 좀 뭐 좀 수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정말 수많은 증언들을 했어요 맞아요 조사해 볼 만한 그렇지만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됐고 이제 그 와중에 특검법을 두 번이나 또 거부를 했고 이 특검법은 이거 한동훈 대표가 한다면서요 또 그러게요 특검법 두 번 거부했고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담당 검사들 연임 재가를 해줘야 되는데 한참 동안 안 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상 공수처 수사 못하게 하고 특검은 거부하고 공수처 검사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떠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수사뿐만 아니라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다른 수사건들도 계속 몰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적은 인력이었는데 이 수사에 배분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법사에 있을 때 공수처장 새로 된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제보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건들 자꾸 배당을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막 이런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사에 있을 때 그래서 듣고 공수처장한테 직접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그런 소음은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계속 배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사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무모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검사가 똘똘하고 상간말을 안 듣고 열심히 팔려는 정의감이 있어요 심지어 일도 잘해 일도 잘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고 다른 사건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먼저 처리하라고 해요 아 급하다 이 사건 처리해 이 사건 처리해 이 사건 처리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래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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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원래 그 사건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의 임기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나면은 이제 2년 말쯤 되면은 야 내가 이걸 계속하면 연장이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에 빠져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의 임기가 보장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건데 그게 그것도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하여튼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차근차근 좀 가보자면은 오늘 또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죠 이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공천 관련해가지고 녹취가 나온 건데 먼저 듣고 와가지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 내가 뒤에서 뭐 했다 하는 거 알면 죽이려 한다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봤는데 김진태가 몇 번 전에 알았어 알았어 하고 아무도 안 받는 거야 한기호가 이야기 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로 그래야 내가 전화 온 거야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 냈지 정진석이 그래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윌팔하고 조개종 사관을 끝냈지 이 녹취만 들으면 김진태를 진짜 명태균 씨가 연결해서 살렸냐 이 의혹인데 일단 기자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아니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지역 공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공관위원 그래서 최근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뭐 연락을 하느니 마느니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너무 무서워서 연락을 못한다느니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들의 커넥션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를 공천했다는 게 이게 뭐 허세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 했던 말들은 이거는 과장은 있을지언정 거짓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도 실상은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맞을 거다 근데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단수 공천이 됐다가 떨어진 사람이 다시 경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그래도 조금 종종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드문 경우입니까 어 뭐 종종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김진태 후보자 당시 후보자는 막말 논란 그렇죠 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었어요 막말 중 5.18 관련되었고 또 그래서 사실 기회를 갖기가 어렵죠 그런 사안에서는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판도 망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컷오프 됐다가 다시 좀 봤더니 경쟁력이 그나마 있네 이러면서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졌던 후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 어떻게 저렇게 논란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 되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를 보면은 4월 초로 추정되는 시기가 있고 이제 실제로 살아나고 나서 4월 중순이 있어요 근데 살아난 게 4월 18일이고 네 컷오프가 14일이었고 근데 4일 만에 단식하다 이제 재경선 기회를 받은 거고 근데 4월 초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 명태균 씨 녹취로 따지면은 이거 민간인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간위원 중에 11명 중에 3명은 컷오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8명은 컷오프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거 분명히 누가 얘기를 해준 건데 이게 이제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없어요 없어요 당사자도 몰라요 아 당사자 공천을 받거나 공천을 못 받는 당사자도 모릅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뭔가 파워가 있거나 아니면 강력한 무슨 네트워킹이 본인이 파워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사람과 네트워킹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은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다 알 수 있죠 당대표나 공관위원장 원래대로라면 당대표도 거리를 두죠 나와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합니다 가 어느 당이나 하는 얘기니까 사실 공관위 내부에서 밀봉해서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런 내용을 알았다는 건 굉장히 본인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강력한 사람과 네트워킹이 되거나 이게 네트워킹이 어디로 됐을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왔어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 솔직해왔어요 아니 이 당시 당대표도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당대표가 찾아가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보도 자체가 진짜 이상하지만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요 김진태 도지사는 윤석열 총장 당시에 진짜 반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학위 막 진짜 때려잡았잖아요 거의 학력 아닙니까 소문 지르고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김진태 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막 때렸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 근데 얘기한 것처럼 김진태 당시 후보가 어떻게든 살아나고 싶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또 관련이 있다고 하고 친하다고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충성을 맹세하고 요런 전반적인 스토리가 너무 이상하진 않아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본인이 명태균 씨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나는 판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에요 그 사람 말만 따릅니다 말만 말만 따릅니다 실제로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유난홍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보도 굉장히 그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진짜 복심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리를 했다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뭐 대구 시장도 누구보다는 누가 하는 게 판을 위해선 좋다 그래서 다 자기가 정리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보면 저렇게 친한 사람이 저 자리에 못 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면 또 그런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김진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부부에게는 굉장히 악감정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판이라는 이유로 설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원들은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녹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진태 도지사 추가됐고 거기에 이제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도 추가가 됐고 이야 이거는 그래도 조사 자체는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지금 MBC 단독으로 뜬 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그때 명태균 씨한테 공천 발표되기 전날 김영선 경선이라는데요? 라는 그렇죠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됐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방금 단독으로 뜬 거는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 내용이 한기호 총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하던데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했다 이 내용이라는 거 조금 이제 디테일이 보강이 된 거 같아요 한기호 총장 그때 공관이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기호 의원도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에 근데 벌써 창원지검에서는 이제 한기호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윤상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거고 지금 공관위원들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 방향이 사실 궁금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녹음파일까지 나왔는데 공관위원들이 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에게 압박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얘기한다고 이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관위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들은 객관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만 보고 결정을 했지 누구의 압력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 위로 올라가기가 참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내가 당에 얘기해 봤는데 말들이 많네 라고 얘기했던 거가 나왔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또 약간 다른 결이 있는 게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뭔가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명태균 씨 측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명태균 씨의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검찰이 이제 김영선 의원과의 어떤 커넥션 그 의혹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속 기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명태균 씨가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하야시킬 수 있는 그런 녹음 파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보도 보니까 검찰도 그런 게 담겨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핸드폰은 살아있는 걸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는 거 추적하고 있다 그럼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동네 검찰도 지금 핸드폰 잡고 하두도 이제 분석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방금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발로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점점 진짜 이게 수사 의지를 확실히 갖고 가는 건가 아니라면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왜 흘리지? 근데 뭐 한간에는 지금 창원 쪽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검의 지시를 받아서 축소하고 빨리 좀 마무리 지으려는 흐름과 이거는 뭔가 좀 더 수사를 해야 된다는 흐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 중에 뭔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흐름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기소가 어떻게 되고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사건도 굉장히 많은 흔적을 검색에 남겨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가지고 저희가 1위 1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 수사가 사실은 과거의 검찰이라면 이런 권력과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일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앞에 나서요 그러니까 이 창원 지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앞에 내서 오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자기의 옷을 걸고 자기의 검찰총장 직을 걸고 싸움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라는 의문이 남는 중입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검찰들이 자기 조직에 오히려 활로를 뚫기 위해서 한 번씩 결단할 때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청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런 검찰발 뉴스도 그렇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인물이 핫한 인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댓글에 우리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게 팩트체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언급을 못하다가 우리 제작진께서 좀 확인을 해 주셨는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없고 여론조사 받은 적도 없고 만난 건 사실인데 이상한 사람이라 알 끊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은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후원한 사람에게 또 돈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로데이터도 줬다 뭐 이런 이제 서로 이제 내용이 다른 건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3월 2일 날 네 네 매불쇼에 녹화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이걸 이제 저한테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팩트체크 안 돼가지고 저도 얘기를 어디서 안 했거든요 근데 매불쇼 작가가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 수행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오 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근데 그냥 일반 점퍼를 입고 있는 중년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걸로 보인다 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 너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얘기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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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장치가 용량이 다치면 다 덮어쓰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기가 21년 3월이면 요때 동행했다면 오세훈 시장의 지금 반박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소개해 준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고 하는 영상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인하면 또 새로운 증거로 다 그 부인이 다시 부인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소연 변호사도 네 김소연 변호사도 세게 얘기했잖아요 세게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고 표현했던가 어떻게 표현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양아치도 나왔던 거 같은데 세게 양아치였나 엄청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봤을 가능성도 있죠 김소연 변호사는 근데 이거는 제일 깔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하면은 결국에 오세훈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은 여기 가슴팍에 넣어놓은 네 고소장 고소장 하면은 너무 깔끔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난 너무 깔끔할 것 같은데 그게 왜 오히려 고소장 써놨다 그러더니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기사에는 터무니없는 무슨 주장에 고소해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주장에 고소해서 뭐하냐 그러면 최근에 또 나온 게 오늘 또 기사 나온 게 윤한옥 의원이 무마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큽니다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터무니없으면 무마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윤한옥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 지인한테 지인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부분을 틀어달라 틀어달라 근데 그 녹음파일 전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맞아요 왜냐면 명태균 씨한테 직접 그 녹음파일을 받아서 들어본 게 아니면 네 대통령이나 여사 둘 중에 한 명한테 이 녹음파일을 받아서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통로가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들어봤을까 어디서 들어서 화내는 부분만 틀어날려고 했던 걸까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방금 윤한옥 의원 이름 나온 김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니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화내 분노의 차원에서 혼내려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JTBC 단독으로 저녁에 나온 뉴스가 윤한옥 의원이 명태균 씨랑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 했잖아요 까라 그래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 그 좀 까라 그러고 대신 내가 물어봤다고는 얘기하지마 내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이제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메신저 그분이 어 이걸 다 얘기를 해주고 계셔 아 아 이거랑 좀 이상하더라고 아 내 이름 얘기하지마 그거는 들키기 싫은 거죠 그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내 이름을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 이유 그 당시 뭐 어떤 그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누군가의 지시를 들어서 지시를 받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근데 참 정말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22년 6월 그 재보궐선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이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 한 명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름이 언급이 되고 네 의혹이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의 그 정치권이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여권의 핵심 대선주자들이 이름이 거론되면 검찰이 바로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지금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도 검찰이 안 움직인다는 건 지금 움직이면 뭔가가 더 크게 나온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음 음 그간에 이제 관행을 본다면 아 검찰은 어떻게든 빨리 그 행방불명된 휴대폰을 찾고 싶겠죠 하하하하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요 그걸 못 찾는 이상 세게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하하하 이게 야 약간 관건인데 명태균씨가 그 원래는 핸드폰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선 시기 때 썼던 그 핸드폰 얼마나 많은 연락을 했겠습니까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어떤 지인에게 주면서 새로운 핸드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지인이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해서 갖다 주고 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핸드폰 대리점에 이제 반납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이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물어보니까 어? 반납 안 했는데 그런 사실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분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찰별로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특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포렌식 업체에서 이 비밀번호를 풀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쓰면 되고 어디로 보내면 됩니다 가르쳐줬는데도 포렌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밀번호를 못 열었다 아이고 근데 궁금하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의원들도 다 조사를 받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가장 핵심은 그렇게 조사를 정확하게 받게 되면 타고 올라가는 저는 타고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본인의 파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파워를 등에 업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등에 업을 만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너무 조용하신 거 같고 갑자기 갑자기 들어가셨죠 와 김종인 전 위원장 나 보고 싶어요 발언도 없으시고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의원님이랑 전반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거나 뭐 말씀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상설특검 질문 좀 해달라는 그게 좀 있는데요 상설특검이요 네 내용은 다 아시니까 28일날 저희가 네 규칙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킵니다 네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는 어 대통령 또는 그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네 여당을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적어도 어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후보를 상설특검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28일날 마무리하게 됩니다 28일날 네 28일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 저 저 감사합니다.